네 안녕하세요. 얼렙플레칸TV입니다. 그... 제가 지금 리뷰를 계속하고 있는 제품이 이 아슬레타의 T7MG입니다. T7MG고 이 T7MG는 이 T7MG의 원래 시제품을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설가스포츠 국내 설가스포츠의 우리 장대표님께서 이 샘플을 제품이 나오기 뭐 한 4 5개월 전에 이미 그 일본으로 가셨다 일본에 가셨다가 이 아스레타 본사로부터 샘플을 갖고 오셔 가지고 이걸 저한테 리뷰용으로 보내주셨었어요 리뷰용으로 보내주셨고 어 그래서 제가 이 t7 md 가 국내 출시가 된다고 어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다 일본에서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제품이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대강 지금 생각해보면 한 255 어 정도 되는 사이즈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 시제품을 받았을 때 제가 이 제품이 과연 어 어떨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었고 그 어떨까 라는 생각이 약간의 꼬리표를 달게 의문의 꼬리표를 달게 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t6 t6 와 그 다음에 t6 에서 t7 으로 넘어 할 때 제품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점하고 왜냐면 지금은 이제 어퍼 전족부 구성 방식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이제 그리드쉘의 그 역할 이랄까 이것들이 시제품에서는 여기 미미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어떤 조정이 있기는 한 모양이다 하는거 그 다음에 이제 어퍼상으로는 어쨌든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긴 하지만 전족부에 그 프레임을 집어넣어서 전족부를 이렇게 구성하는 방식의 일부 변화가 있고 실제적인 스티칭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쪽은 또 선호하긴 합니다 그러나 t6 만 하더라도 사실은 만약에 t6 에서 그냥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아니라 t7 처럼 전족부 스티칭을 넣어서 제작을 했었었어도 이 제품 자체가 좋았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뭐 프레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퍼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고 다만 최초 착용시에 이 그니까 캡피텐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슬레타 t6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정말 이 샹크 강성이 강해요 이게 진짜 돌처럼 단단하게 가운데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이거를 진짜 궁금해 궁금을 해서 그 궁금증을 제가 이제 지난번 일본 갔을 때 이제 결국 풀었는데 결국 제가 뜯어본 바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분해된 구조를 보면 여기 아웃솔이 있고 그 밑에 그 pvc 보드가 하나 더 들어가는 구조 그 두 개만 딱 들어가더라도 여기가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거 이게 진짜 이 캡피텐도 마찬가 여기가 이제 꿈쩍하지 않을 정도로 강하거든요 그래서 두 제품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저 있냐 하는 이제 이 부처 소재들 부품들을 다 보고 나서 이 제품에 대한 특성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그리드쉘 부분이 굉장히 뻣뻣하긴 하지만 한 두 번 정도 사용하고 나면 이 그 사이드 쪽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쪽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이점이 있는 신발 그런 거를 확인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확인을 했는데 T7으로의 샘플 제품을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약간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면 여기 T6만 하더라도 뒤쪽에 힐축에 사이드 힐컵을 싸고 있는 부분들에 패딩이 두껍지가 않아요 이 제품만 하더라도 여기가 근데 샘플 상에서는 여기가 되게 두툼해진 거예요 여기 보면 패딩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다 뒤쪽으로 다 마감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슈즈의 만듬새 다시 말하면 본딩 처리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뭐 이런 아주 이제 기술적으로 돋보이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 그다음에 스터드가 이제 어쨌든 MG 스터드로 나온다는 한 점을 제외하더라도 이거는 부차적 문제라고 봤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앞쪽에 어퍼가 여기 지금 이 제품을 보시면서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255 사이즈 정도여서 여기가 플랫해요 요렇게 플랫한 구조를 갖고 있는 신발들은 제게 보통은 제가 제 발이 잘 안 맞는 편이에요 요런 대표적인 구조가 데스프로치 같이 이 전족부 뱀프 쪽이 이제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신발들이 보통은 제가 잘 선호하지 않는 핏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크게 없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아웃솔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스터드가 아슬레트에서 처음으로 이런 MG를 시도한다고 하면 이거는 어쨌거나 국내에서 상당한 반향이 있을 거다 왜냐면 이미 뭐 이런 MG 캘메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 아슬레타의 중국판으로 나오는 모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국내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일본 제품과 다르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스터드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이미 오늘도 있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이 뒤축 힐축 부분 그 다음에 이 낱개 플랫하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신발의 무게 이 상태로 무게를 쟀을 때 200 거의 50g 40 몇 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좀 묵직한 무게 이런 것들이 이 제품에 갖고 있는 경쟁성이 경쟁력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사실은 이 T7의 오리지널 그러니까 신집 출시되는 제품이 원래 2월 출시 예정인데 3월에 출시가 됐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2월 5일 날 아식스에서 DS 라이트 에이즈 프로가 전격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리뷰를 먼저 했었고 뭐 이 제품도 이미 리뷰를 한 이후에 이제 많은 국내 소비자분들이 제품 구입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제품을 봤을 때 어쨌든 제가 올해 우리나라 국내 축구화 시장 MG 시장에서 라이벌이 될 만한 신발이라고 하면 푸마의 킹 얼티메이트 그 다음에 이 제품 이 두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나이키 TM410A지 이것도 사실은 이 인조 가죽 어퍼 이 인조 가죽 어퍼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신발의 만듦새 부분 뭐 이런 것도 나이키답게 크게 흠집 잡기 힘들 정도로 좋은 제품이긴 해요 다만 이제 이 제품인 경우에 느끼는 문제점은 뭐냐면 이 나인, TM4인 경우에도 나인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 텐 경우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품들이 갖고 있는 특생 중에 하나가 그 제 경우에 인조구장 같은 데 사용을 하게 되면 발바닥 전체가 신발에 완전히 밀착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니까 지금 이 제품을 보면 여기 이런 부분들이 막 본딩 처리가 되어 있고 어퍼도 되게 표면이 뭐라그래요 스티키하게 그런 느낌을 주고 그 다음에 신었을 때 발에 크게 부담 없거나 너무 타이트하거나 이러지 않은 상태로 적당한 핏감으로 신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좋고 그 다음에 스터드도 뭐 사실은 AG냐 FG냐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구멍파 있는 거 말고는 그냥 A, FG라고 해도 될 정도의 스터드죠 그러니까 이런 스터드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잔지 상태만 좋으면 스터드 프레쉬의 법정을 신을 수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발바닥 전체 항상 제가 이 TMP를 리뷰할 때마다 말하는 게 그 바닥 전체가 닿지 않는다 하는 그니까 아치가 아예 굴곡이 큰 사람 같으면 뭐 안 닿는 게 이해가 되는데 평발이 아니고 그냥 보통 정도의 저 아치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이 제품의 적응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AG제품 여러 AG제품들을 저희가 테스트를 했고 어 최근에 테스트 한 거는 또 이 아디다스 2G3G 이런 제품들을 테스트를 했는데 뭐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그 아웃솔을 못 평하기 전에 그 이 어프 다체가 두 딱한 감이 있어서 사실은 별로고 그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그 푸마의 이 MG 정도 그 다음에 신형 킹에 들어가 있는 MG 정도면 비교적 무난하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 울트라 니트의 코팅 소재라고 하지만 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나이키 이런 제품들처럼 비록 그 통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 인조가죽 K-Better라는 괜찮은 꽤 괜찮은 인조가죽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어 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이제 그런 느낌에 이게 되게 지금 이걸 만져봐도 되게 스티키하게 어 인조가죽 나이키 제품에 또 특유의 느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어 이런 제품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아마 제가 요 그 T7 과 그 다음에 어 품 IMG 계열 제품들의 각축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지금 복병으로 등장하는게 중간에 이거였어요 예상치 못하게 예상치 못하게 등장한게 요 어 어 제품인데 요 제품을 신어보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랬던거죠 요 제품을 제가 이제 신어보고 놀란거는 뭐냐면 요 제품을 신어보기 전에 이미 이제 저희는 뭐 아식스에 DS 라이트 에이지를 신었었기 때문에 이 제품에 예를 들면 여기에 그 아웃솔 바로 위쪽으로 요렇게 그 에바 미드솔이 미세하게 들어가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거였고 그 다음에 밑에 뭐 어차피 겔이 뒤에 들어가있다 이것도 여기서 달라진건 없으니까 그리고 일본측에서 뭐 이런 제품 나올 때 이제 DS 라이트 에이지 프로가 나오면 요번에 프로라는 이름이 붙었네 그러면 이제 아식스에서 프로라는 이름이 붙으면 기존의 DS 라이트 등급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등급이다 이제 그 정도는 알고 있죠 구체적으로 이제 뭐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알지가 힘든데 제품이 나오고 나서 이 제품과 원과 비교해서 뭐가 다르지 했을때 이제 라스트가 변경이 됐다고 아식스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라스트가 변경된건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아웃솔에도 이제 일부 약간 변경이 있었다 하는 정도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 다만 이제 아웃솔의 소재 자체가 이제 바뀐 가진 않으니까 요관으로 봤을때 크게 뭐 달라진건 없다 근데 지금 이 DS 라이트 원 에이지인 경우에 사이드 어퍼가 굉장히 뻣뻣한 어퍼 인조가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 인조가죽 자체로 보면 질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 보면 이게 미즈노의 뭐 그 뭐죠 원아르시다에 들어가는 인조가죽이다 뭐 그런 제품들 그 다음에 이 엑스플라에 들어가는 인조가죽 표면 포에 들어가는 인조가죽 표면 그런 것과 비교했을때 사실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었을때 라스트가 변경이 됐는데 이 원에 비하면 이쪽 라스트가 역시 홀드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고 뭐 그거는 이제 어퍼 스티칭 방식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가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앞코의 높이 변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런 뭐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막상 여기를 이 에바가 들어가 이렇게 넓게 면적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고 이게 되게 많이 들어갔네 그리고 혹 저는 이게 불량품인 줄 알았어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가 이거 뭐 잘못했나 하고 이제 막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운동장 들어가서 신었는데 느낌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터드가 달려있는 모델 어쨌든 모든 MG나 AG가 미드솔을 장착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신발 자체가 어떤 충격을 완화해 주는 수 있는 쿠셔닝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TF가 아니면서 요런 고무장치를 하나 집어넣고 나니까 이게 마치 TF 뒤축에서 이쪽 중족부에서부터 뒤쪽까지는 TF를 신은 느낌이 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터드 모델에 대한 생각 특히 AG다 아니면 MG다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상의 제품들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 제품이 나왔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으로 요런 식으로 흉내낼 수 있는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TF니브가 요 가격대 비슷한 가격대 제품을 출시하면서 이런 미드솔을 일부 넣었다 이거죠 그래서 뒤쪽에서 좀 푹신하는 감을 얻도록 만들었고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어퍼에 라스트 핏도 굉장히 훌륭하고 부드럽게 발을 감싸고 그러면서 모아주는 힘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가격은 데프니브 이런거에 비해서 거의 같은 가격대 살 수 있는 가격이 그래서 이게 거의 뭐 지금 LG축구화의 시장 국내에서는 현재 뭐다 이것보다 이게 10만원 가까이 더 비싸잖아요 이게 한 27만원 되나 이거는 뭐 30만원 한국에 나오면 30만9천원이겠죠 이거는 거의 두 배가 되는 거고 이 제품도 아마 26만원 7만원으로 될텐데 그 정도 가격이 될테고 킹도 마찬가지죠 킹도 거의 국내 출시 가격이 한 27만원 뭐 이 정도 될거에요 뭐 할인을 받는 이건 중요한게 아니고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그 가격인데 이런 제품들 이렇게 10만원 이상씩 어떤거는 두 배 가까이 비싼 제품들이 질비안 시장에서 이 17만원 정도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의 이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 이거에요 근데 이 퀄리티가 높다고 하는거는 기본적으로 소재상으로 이런 제품들은 어차피 다 인조가죽들이니까 천연가죽을 써서 핏감을 잘 되도록 만들고 아웃솔 라스트 슈즈 전족부 라스트를 변경을 시키고 그러면서 핏감을 높여주면서 소재상으로 인조가죽을 쓴 부분도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뒤질게 없는데 아웃솔이 굉장히 편하다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한 신발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이길 수 있는 신발이 있냐 당분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거에요 근데 T7MG가 시제품과 다르게 제가 우려했던 무게 그 다음 여기 힐패드가 엄청 두꺼운거 그 다음 여기가 앞쪽에 납작하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 이런 우려가 실제 출시된 제품에서는 싹 다 바뀌어 있는거에요 여기도 힐컵도 패딩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전족부 어퍼에 요 발등부 저 뱀프 부분이 코파문드가처럼 볼록 솟아 있고 그러면서 앞코를 높여 놓진 않고 그래서 발가락이 이 신발 안쪽으로 딱 들어갔을 때 발가락하고 요 중족부 쪽에 중족부 헤드 있는 쪽까지 신발이 여기서 이까지 딱 신발이 발이 신발이 딱 물고 물고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아슬레타는 T00 아 A005 터프화 계열 신발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신고 있는 일반적인 TF랑 아슬레타가 다른점은 뭐냐면 전족부 쪽에서 중족부까지 들어오고 나서 중족부에서 그 아래 떨어지는 부분에서부터 홀드를 딱 시키는 이 그 핏이 라스트가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아슬레타 A005를 좋은데 아슬레타 A005를 신었을 때 어떤 점이 좋으냐 뭐 미드솔 자체가 좀 두텁고 해서 쿠셔닝이 좋다라든지 약간 높이가 있는게 좋다라든지 그런 측면과 함께 많은 분들이 이 아슬레타 A005를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뭐냐면 이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전족부 라스트에서부터 내려오다가 다른 신발 같은 밋밋하게 쭉 떨어져서 타이트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타이트하거나 아니면 느슨해지는데 그 신발은 여기까지 오다가 여기 이하에서부터 여기를 딱 홀드해서 잡아주면서 발을 슈즈에 밀착시키는 그 느낌이 뛰어나다는 거였어요 사실 그 느낌만은 본다그러면 캡피텐이나 C3가 감히 아슬레타에 도전하기 힘들다 할 정도로 그 부분에서는 아슬레타 탁월하다 이거죠 근데 그 부분에 이 스터드가 달려있는 이 모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다는 거에요 무게는 이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약 1,2g이 더 가볍고 같은 사이즈여서 거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슈즈의 사이드 어퍼의 홀드성 이 부분도 이 제품에 비하면 이게 뒤질 게 없고 그 다음에 전족부의 가죽에 캥거루 가죽에 퀄러티도 이 제품이 뒤질 게 없고 사실은 가격이 이 제품보다 이게 더 비싸잖아요 일본의 출시 가격으로 따지면 한 2,000연도가 더 비싼데 사실 2,000연도 더 비싼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마이너 브랜드에서 대기업 브랜드와 비슷한 가격이다 그러면 마이너 브랜드들의 제품의 과치 퀄러티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슬레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품을 만드는 이미지는 아니어서 이런 제품들도 2,000엥 이상을 받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일본의 소비자가격을 빼고 1,000에 1,000,000 엥前 Reagan 이런 정도의 신발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건 획기적이다 그죠 근데 단순히 가격만 이 제품의 여러 가지 대비 소재 대비적으로 그런거냐 그건 아니어도 이 제품 자체 품질 자체가 좋은데 그 품질이 좋다는게 단순하게 어퍼의 소재 뭐 신발 끈이 매직 레이스였었다 아니면 아웃솔이 뭐 되게 튼튼하게 만들어졌다 아니면 인솔이 뭐 좋다 뭐 여기 스웨이드 체리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신발을 신었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다른 제품보다 더 좋으냐 이런 부분이에요 아식스도 물론 뛰어난 제품인 틀림없어요 근데 아식스가 도달하지 못한 미처 도달하지 못한 핏감을 좌우하는 요소 하나를 이 아스레타가 채용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신발들 다 여기 미준어 알파도 있고 뭐 다 여기 아식스 뭐 데프니브 나이키 아지다스 푸마 이런 제품들이 여기 막 다 있는데 이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신발의 바닥을 이렇게 만져보면 저 끝에서부터 이 인솔을 빼고 인솔을 빼고 만져보면 대개 이런 신발들의 보드가 여기 있는 이 까맣게 밑에 바닥에 보이는 보드들이 평평하게 되어있어요 그냥 그냥 다 평평하게 되어있어요 당연히 평평한게 맞죠 왜냐면 신발 발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평평해야 돼요 근데 이 평평한 건데 사람의 발은 어쨌든 굴곡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굴곡이래의 대표가 아치라는 거잖아요 그 아치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아지다스 제품들도 지금 여기 바닥을 만져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발끝에서부터 끝까지 보면 그냥 평평하게 쭉 되어있어요 대개가 평평하게 되어있는데 대개 이제 아치라는 걸 갖고 있으니까 신발이 안착이 되고 나면 아치 부분을 지지하기 위해서 대개 인솔들의 사이드 쪽이 약간씩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대부분의 신발들이 요렇게 올라와 있고 뭐 나이키도 그렇고 아식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뭐 가장 최신의 엑스프라이 파이브도 이렇게 만져보면 평평한 편이에요 여기만 아치 쪽만 살짝 들어져있다고 해야 되나 이 제품은 그러니까 보통의 아치를 지지하는 거는 이런 식의 인솔이 담당을 하고 있고 이 아치 지지가 아치의 각도 아치가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평평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신발을 선택해야 되는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신발은 그냥 그 자체 한 가지로만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솔을 교체를 해서 그 어떤 형태로든지 아치 부분을 그 받쳐주는 형태로 신발을 보통 이제 만들었다 만들어 왔다 이거죠 그건 뭐 나이키 여기는 뭐 아디다스 쿠마 미주노 다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 지금 신발 이 인솔을 빼서 다 손을 놓고 이렇게 만져보면 아치 있는 부분에서부터 상당 부분 그러니까 아치가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라 그러면 여기 있는 스터드 정도라 그러면 이 정도 스터드에서 부터 손을 손가락을 이렇게 만져서 올려보면 이 부분에서부터 불쑥 솟아 있는게 거의 이까지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최근에 저희가 BMZ 인솔을 많이 소개해 드리잖아요 BMZ 인솔을 소개해 드리는데 BMZ 인솔의 특징이 뭐냐면 단 뭐 그 BMZ 인솔을 퍼포먼스 인솔이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의 신발들이 아치를 그냥 받쳐주는 정도만 역할을 해서 예를 들면 이 아치의 정도에 따라 발이 어느 정도 잘 펴지고 어느 정도로 안 펴지고 어느 정도로 신발과 밀착감을 얻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BMZ 인솔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인솔 자체 아치를 설정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지금 보시는 제품이 스트라이크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보시면 다른 인솔들은 여기를 어쨌든 간에 퍼포먼스 인솔이든 전문 스포츠용이라 그러면 여기 아치를 이렇게 약간 올려야 되는데 이 제품은 보시면 아치를 올리는게 아니라 이쪽을 들어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들어 올려져 있는 형태가 제가 이 인솔을 넣고 시 내면 어떤 느낌이냐 그 저희가 BMZ 인솔의 카본 이런거 소개하려는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을 요렇게 있고 요 위에 올리게 되면 이 종골과 이 빵골이라는 발 중간에 있는 큰 뼈 두개가 살짝 들어 올려지면서 발이 쫙 펴져요 그리고 발이 쫙 펴진과 동시에 힘을 가장 잘 견디도록 이 지지 희은한 힘을 왜냐하면 이 전체가 발가락이 잘 펴지면서 발 전체 힘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만들어줘서 그래서 이 BMZ 인솔을 기존의 TF랑 끼게 되면 많은 분들이 처음 겪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가 발이 쫙 펴져지면서 신발을 신었을 때 발바닥이 밀착이 된다 하는 느낌 하나랑 두번째는 종골과 이 빵골이 처음 들어 올려진 사람들한테는 발에 충격이 가는 실제로 뼈가 들어 올려졌다는 뜻이죠 그게 지나고 나면서부터는 단순하게 아치를 지지하는 형태가 아니라 아치와 동시에 이 빵골하고 종골을 같이 들어 올리는 형태가 돼서 미세하게 발의 퍼포먼스를 증가시킨다 활용도를 그 개념이거든요 요 개념이 요 아실레타에는 적용이 되어 있어요 정말로 제가 왜 이 신발이 지금 아식스 디에스라이트 보다 에이저 프로보다 저는 이 제품을 더 선호하느냐 그리고 왜 이 핏감을 더 높이느냐 단순하게 인조구장에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발바닥으로부터 전열되는 부드러운 착화감에서는 당연히 아식스가 발군이 뛰어난데 문제는 신발을 신고 물론 이것도 지면과의 컨택뿐만 아니라 발바닥과 신발 사이에 컨택도 나이키의 TM4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있는 정도로 발이 잘 붙어 있는데 이 제품은 이 제품보다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이 신발을 신고 있는 것 자체로 발이 즉 저처럼 제가 BMZ 인솔이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6개월 이상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발바닥이 완전히 밀착되는 느낌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신발과 발이 완전한 혼연일체가 되어있는 상태 보통 우리가 pH이 좋다 그러면 오프 핏이 내 발과 어떤 형태로 잘 맞떨어지냐는 거에요 예를 들면 이런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는 니트를 써서 우리가 신발의 핏감을 높인다 하고 여기가 착화감을 높인다고 하면 대개 이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는 오프가 내 발을 어떤 식으로 감싸느냐 하는 정도에요 근데 대부분의 뭐냐면 이게 쭉 펴져 있으면 평평하게 아치의 형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신발과 발 사이에 이격이 생긴다 이거에요 아치가 높게 형성된 사람들이 발에 펴지던 식으로 강하게 힘이 많이 가게 되면 결국 어느 정도는 족적음악염 아니면 아키레스 건념 뭐 이런 것들 평발인 경우에 이제 족적음악염 쪽에 가까워지고 아 저 아키레스 건념에 가까워지고 아치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족적음악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왜 이 비엔레스 인솔이나 이런 걸 쓰면 족적음악염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 얘기를 하냐면 그 아치 부분에 과도하게 단순 아치가 아니라 아치를 단순하게 바치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치 끝만 바친다고 생각을 하지만 비엔레스의 생각은 발 전체, 바닥 전체를 들어 올려서 아치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입장이어서 기본적으로 다른 인솔과는 기본 컨셉이 좀 다른 형태에요 근데 이 축구화가 지금 그런 형태를 띄고 있다는 거에요 이런 제품들 푸마나 나이키 이런 tm4도 왜 밀착이 완벽하게 안되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아치가 높은 사람이 아니지만 오히려 평평 쪽에 가깝게 아치가 높지 않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품들이 밀착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신발의 형태가 바닥의 형태가 발의 형태를 완벽하게 피시켜주지 못한다는 느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아슬레타 t7mg 는 이 중족부 이쪽이 전체적으로 들어 올려져 있고 아치 쪽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신발과 발을 완벽하게 밀착시켜주는 다른 제품들에 비하면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올린 영상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마치 따로 노는 기계 뭐라 그래야 되는지 관절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느낌에 관절 굴구로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통 신발들은 샹크가 강하든 앞쪽이 강하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로서 움직임이 느껴지는데 이 제품은 관절에 세마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그 이야기는 내 발의 전체적인 움직임들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움직여주게 하니까 신발을 신고 있는 자체에서 핏감을 이 DS 라이트 헤이지나 이런 것들이 어퍼상의 핏감은 서로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발바닥 쪽에서는 좀 차원이 다르다 특히 경기를 하다보면 그렇다고 해요 제가 어저께 했던 운동장은 인조장제 상태가 나쁘진 않지만 보통적으로는 TF를 사용해야 되는 구장인데 그 TF를 사용하는 구장에서 이 R6-AGE 요렇게 형성 요렇게 소재로 만들어진 그 그 스터드 알려있는 AGE를 신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그립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사실은 TF를 신는게 많죠 맞죠 왜냐면 이 PU 소재랑 나일론 인조 잔디 사이에는 마찰이 없기 때문에 스터드가 박히면 스터드에 의한 그립을 얻지만 잔디 상태가 짧고 누워있는 상태라면 잔디 길이 자체는 길지만 다 누워있다고 하면 스터드가 박힐 여력이 없어지면 그때는 잔디의 특성 인조 잔디의 특성과 바닥면의 특성 이 결합이 돼서 그립을 얻어야 되는데 그 경우에 그립을 얻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결국에는 TF에요 그래서 이거를 2쿼터정도로 신다가 미끄러지진 않았지만 여기가 계속해서 미끄러운 느낌 바닥으로부터 생기니까 어쨌든 이 스터드 모델을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신었던 건데 이거를 신고 그 다음에 왜냐면 여기가 있는 미드솔이 최소화되어 있는 에이즈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과 비교를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이 모델과 한번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인가 발의 충격 이런 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거를 벗고 이거를 신었을 때 소재상으로 보면 여기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여기에 있는 소재들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여기에 있는 스터드가 되게 작고 이러니까 요게 더 요 아식스 제품들에 비해서 이게 더 스터드가 길다고 느끼세요 그거는 요거랑 똑같죠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둥글고 두꺼운 것과 그 다음에 가늘고 작은 거를 같은 길이상에 비교를 해놓으면 어떤 게 더 기냐 물어보면 예를 들면 뭐 가는 쪽이 더 길다고 느끼거나 이런 것들 실험들 있잖아요 유명한 그런 거와 비슷하게 이게 길다고 느끼는데 실제로는 길지가 않아요 스터드의 높이는 둘 다 10mm로 동일해요 스터드가 근데 스터드가 작은 스터드들이 골고루 퍼져 있어서 어제 같이 운동했던 팀의 그 저 우리 유간독 같은 경우는 이런 이 제품이 과그립 선배님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의심이 되니까 과연 이 형태로 실제로 운동장에 들어가면 어떨까 물론 잔디가 누워있었기 때문에 과그립을 염려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염려해야 되는 사항은 이쪽 스터드들의 미끄러움 그립 부족을 이런 스터드였으면 어떨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보다 잔디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이 스터드가 더 그립이 좋았다는 거예요 안 미끌리고 그러니까 그립성도 더 좋고 근데 만약 잔디가 길어지면 어떠냐 그러면 서있고 당연히 이게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스터드가 그립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가 가늘고 하기 때문에 더 깊이 더 많이 박힌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다음주에 그러니까 이번주죠 이번주에 실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구장에 갖고 들어가서 신긴 할텐데 이 제품은 어쨌든 간에 DS 라이트 에이지가 갖고 있는 그런 쿠셔닝 장치가 없긴 하지만 인조 잔디의 상태가 어느정도 괜찮기만 하면 그래서 이 제품을 신을 수 있는 구장이라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신을 수가 있고 스터드 길이 걱정할 것 없이 더 좋은 건 뭐냐면 즉각적인 발의 퍼포먼스 상에서 느껴지는 감각 신발과 발의 일체감 밀착감 이거는 이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뛰어나다 말씀드렸지만 아웃솔이 마치 관절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면서 슈즈 굴절성을 갖고 갖춰준다 이거예요 이게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고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과 둘 중에서 어떤 것을 계속 사용할 것이냐 같은 인조구장 조건이라 그러면 전 당연히 이걸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미드솔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좋긴 하지만 개인적인 성향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쿠셔닝이 있는 것도 굉장히 편한 것은 알겠는데 좀 더 밀착감이 있고 단단한 느낌을 주고 다시 말하면 에이지이긴 하지만 스파이크의 느낌에 본연에 가까운 것 그러면서 볼 컨트롤성이나 임팩트성 볼 컨택 이런 것들에서 이 제품이 발군이 되더라 이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제품은 사실은 지금 이 가격대라 그러면 이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트 제품에 비하면 약간 프로 개념의 제품이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 엠지나 에이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독보적인 엘리트 급의 제품이에요 구입을 망설일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인조 잔디에서 내가 공을 찬다 그리고 스터드 있는 모델을 현재 사용 중이다 뭐 미즈논 엠디 라든지 뭐 뭐 아디다스 푸마에 나오는 뭐 에프지나 에이지를 신고 있다 아니면 이 푸마에 뭐 엠지 이런걸 신고 있다 그런 분들 다 통틀어서 제가 봤을 때 P 쌍으로서 원탑 다시 말하면 아웃솔과 인솔 어퍼를 통합한 개념으로 신발이 어떤 제품들도 되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퍼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하면 이렇게 어퍼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게 통 불리든 일체형이든 상관없이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에서 이 구조에서 바닥이 평평하게 되면 사실은 밀착성이 딱 확보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만약에 발바닥 자체가 신발의 어퍼에 밀착성이 있다고 하면 보통 이런 제품들이 기대하기 힘든 발바닥과 신발 사이의 밀착력에 있어서의 차이 거기서는 이 아스레다 T7이 훨씬 낫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 같은 경우에 이거를 신을 이유가 있나 제 경우에는 그냥 이거를 계속 어차피 잔디 상태가 좋은데 들어가서 공을 차는 거니까 인조 잔디고 그 다음에 대신에 뭐 MD라든지 이런 축구를 굳이 신을 필요 없이 조금 더 발에 충격이 완화될 수 분산될 수 있는 스터드 구조를 갖고 있는 신발이 어 이런 유의 제품들 보다는 어차피 낫지 않느냐 보면 이거 지금 앞에 칼로보 들어가 있어서 초광성인데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탄성을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고 취임력을 얻기 위해서 발이 편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들은 전적부 쪽에 이 부분들 이 부분들을 부드럽게 움직임과 동시에 이쪽 부분은 이 가운데 지금 이 스터드를 쭉 다 배열시키고 해서 중간 부분에 쉔크 강성을 엄청나게 높여 놓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굉장히 단단한 구조예요 이런 구조에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을 들어 올려서 높게 형성을 해서 발이 신발이 밀착되어도 완벽하게 밀착되어도 만들었다 이거는 거의 신의 안수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차피까지나 지금까지 제가 여러가지 뭐 FG 축구와 뭐 TF와 뭐 이런 여러가지 신을 봤는데 사실은 뭐 스터드가 달려있는 모델 제가 뭐 제 평생 통틀어서는 모르겠지만 최근 한 10년간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2024년이다 그러면 최근 10년간 한 2014년 아니면 2010년 정도에 TF로 따지면 뭐 예를 들면 파루카스 정도를 가장 좋은 축가로 생각을 하는데 스터드에 있는 모델인 경우에는 사실 이 정도의 핏감을 제공해주는 축가는 못 봤어요 제품을 사자마자 과연 이 정도 핏이 나오느냐 그리고 이 정도의 스터드나 이런 발 편함 정도 안정성이 나오느냐 발을 밀착을 시켜줄 수 있느냐 하는 제품은 못 봤다 이거죠 물론 그러한 밀착 정도가 미세한 차이가 있어서 이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면 부드러운 거 있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이제 개인의 취향 문제 다시 말하면 나는 조금 더 쿠셔닝 있는 쪽의 신발을 더 선호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게 발이 편하다고 느끼는 거고 요거는 나는 좀 더 퍼포먼스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는 분들은 그 다른 종류의 스터드가 달려있는 거 굳이 고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종류의 스터드 예를 들면 이런 스터드다 뭐 이런 K-Better의 이런 스터드들이다 아니면 이런 거다 2G3G다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제품으로 가시면 웬만해서는 다 만족할 수밖에 없다 신발의 이 구조가 보면 그러니까 잘 만들어지는 신발이 어떤 건지 잘 연구되고 잘 개발된 신발이 어떤 건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신발이에요 소재상으로 특별할 거 없지만 그리드쉘 같은 거든 어쨌든 뭐 프레임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흔한 거고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고 동원되고 이런 거 편한 거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각 부분들을 형성하고 있는 그리드쉘의 본딩 처리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겉면이 지금 이게 그냥 인조가죽이 아니라 요 코팅 엎혀져 있는 부분은 미세한 짧은 천이거든요 그 천의 인조가죽과 라이닝과 패딩을 처리하고 스웨이드를 처리를 하고 이런 방식들 이 통도 마찬가지구 이런 종합적인 거를 봤을 때 현재 현존하는 AG에서는 퍼포먼스 차원에서는 이게 원톱이다 실용적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퍼포먼스를 단순히 아니라 착용 상태에서 뭐 원톱을 꽂아라면 당연히 이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퍼포먼스 차원에서는 원톱이다 둘 사이에 발의 피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미드솔에 에바가 들어가 있는 거 그렇지 않은 것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보통 한 90분에서 120분 정도 운동을 한다 그러면 두 신발 사이에 피로도 차이가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는 어쨌든 미드솔에 충격을 없으라 하지만 이 경우에 BMZ 인솔 같은 거 기본 원리들도 어쨌든 발을 쭉 펴서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것 동시에 발의 전체적인 정렬을 높이게 되면 여러 가지 발목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허리에 전달되는 충격을 줄여주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두 제품은 정말 막상막하다 정말 그러니까 뭐가 더 낫다 뭐가 더 못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 내가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문제가 남는다 보면 난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보면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저는 퍼포먼스 쪽으로 가서 그냥 인조 단계 상태가 좋다 그러면 당분간은 이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이거 사용하는 가능성보다 높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 요번 주 요번 주엔 어차피 저희가 상태가 좀 좋은 운동장에서 인조운동장에서 또 경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 테스트는 그 경기장에서 운동을 해보고 다시 또 피드백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좋은 운동장 인조 단계 상태에 좋은 데서는 과연 어떤 느낌이냐 하는데도 발의 피로가 어떤가 그 다음 실제 스터드의 그립성이 과그립이 생기는지 안그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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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